예쁘죠? 제가 봐도 놀랄 정도로 예뻐요. 이 사진은 어떠세요? 행복해 보이시나요? 당당해 보이죠? 저는 제 나이 좀 이따 이렇게 백화점에서 늘 옷만 팔았던 저에게 늘 그렇게 좋은 옷만 입고 살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백화점에서 눈치를 주고 사업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라는 말씀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랬을까요? 사업이라는 두 글자만 봐도 저는 온몸이 소름칠 정도로 수입이 된다 하면 저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는 말에 보장을 하시더라고요. 될 거다고. 그때 당시 제가 유희성 사장님 12년 전 모습입니다. 이때만 해도 그래도 나름 괜찮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그랬던 제가 지금 거 한 10년이 지나 어떤 모습으로 변했을까요? 이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무슨 글리코, 무슨 세포 그렇게 잘난 척하지 말라고 비난도 받고 비웃음도 받았는데 그러던 저의 아들한테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3년 전에 공격적인 아면 어떻게 했냐? 라고 저한테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사업가? 어떻게 해야지 사업가가 되는데요? 라고 여쭤봤죠. 매달 매달 조금씩 돈을 저축하여 건물을 사서 인쇄소득을 만들려는 꿈도 있었는데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메나테크 SO는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씩 소득을 만들어내면 그 인쇄소득이 딱 메나테크 8년 넘게 진행하면서 62세 나이가 공개됐네요. 정말 타고 싶었던 BNW X7을 구매했습니다. 2년 후 내 모습이 더 기대가 되는 삶이 상상하며 만들어냈답니다. 단지 9년 전에 제가 선택하고 집중했을 뿐이에요. 그 결과로 만들어낸 거고요. 저는 다시 새로운 꿈을 꾸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실을 할 거라는 배주원 사장님이 9년 전에 말씀하셨던 게 저는 좀 이루어지고 있어요. 오늘 제 강의를 보시는 여러분들 삶도 오늘이 건강적이나 아니면 재정적인 에이. 감사합니다.